청송에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꽃밭이 조성됩니다. 청송군은 올 가을까지 파천면 용전천 제방 13만 5천여 제곱미터, 축구장 19개 크기 부지에 백일홍꽃밭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조성합니다. 이 지역은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수해가 발생한 곳으로 제방을 높이는 등 수해 복구를 마친 곳입니다. 군은 인근의 소공원과 진보 객주화원, 주황산 관광단지 등에는 황화코스모스를 심기로 했습니다.